23년도까지의 어떤 주요한 변화들을 살펴보면요 서류평가 대학이 확대되었고요 한국외대랑 이와여대가 서류평가 100%로 하게 되었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유인게요 기존 예전에 한 10년도 넘어간 5년 전만 해도 되게 많은 학교들이 지필 시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필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필 공부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전공 관련 공부에 쓰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지필 성적과 학업능력 사이에 상관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고 이런 지필 전형 폐지하고 서류로만 평가하겠다는 대학들 또는 서류평가를 하기에는 우리 대학의 어떤 프레스티지가 너무 낮다 우리는 면접만 진행하겠다라는 학교들 점점 늘어날 거고 지필을 유지하는 학교 지필고사가 재흥민 지필고사 약간 아주 옛날 옛적에 있던 본고사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학교들이 대학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가 대학은 이제 학생 선발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생이 대학에 와서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지필 성적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이제는 더욱더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순수한 실력으로만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소서의 단계적 폐지인데요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되었죠 거의 절반으로 축소해 5천자 분량에서 3천자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축소가 되었고 24년도 수시에서 수시 학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폐지가 되는데요 재해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종을 따라가거든요 학종보다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종을 1년 2년 정도 갭을 두고 따라가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한 2, 3년 뒤에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자소서 같은 경우도 학생의 근본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학생의 성적인데 학생이 갖고 있는 공인 성적들인데 공인 성적을 평가할 때 자소서처럼 다른 사람의 힘이 개입될 수 있는 학생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내지 않는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 어렵게 만든다 결국에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장으로 점점 더 대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시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시로 외국고 출신 저득점자들이 굉장히 한양대라든가 경희대에 많이 갔어요 특기자 전용으로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IB 29점이 나왔었는데 경희대 국제 가면 정말 대박인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었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정시 확대하라는 어떤 압박들이 있고 어학이나 특기자처럼 공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교육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학 가룬 친구들을 위한 전용들을 모두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특기자 전용 통폐합을 해버렸고요 제외국민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제외국민 전용에서 특히 상위권을 노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외에서 원서를 몇 장을 쓰고 그리고 수시에서 몇 장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물론 가능하긴 하죠 예전보다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201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서 이게 더욱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시에서 문의과가 통합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문과 친구들은 문과 수능 보고 문과학과 지원하고 이과 친구들은 이과 수능 보고 이과학과 지원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과목이 통합되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성적으로 문의과를 어디든지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학과의 티어가 재정립될 거예요 올해 2월 달이면 정시 결과가 나오고 수능으로 이제 학생들이 줄 서서 가는데 그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인해보면 비상경 중에서도 문사철 전공 문사철 또는 약간 비인기 전공 비상경 전공이라고 하죠 상경계열 이외의 전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공에 입별이 추락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대학 입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걸 고려하나요 학생들이 미래 전망도 고려할 것이고 내가 가려는 학과가 인기가 많은가도 고려할 것이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 나오는 학생들 졸업생들의 어떤 결과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고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데 수능 성적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지고서 높은 학교 서울대 연고대의 비인기 전공에 들어간 친구들이 낮은 점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 눈에 띄면 그런 어떤 학과 티어의 재정립이 다른 전형으로 수시라든가 제외국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비인기 전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교의 간판으로 보호를 받았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라든가 그런 최고의 비인기 전공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전공이긴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지원했냐면 그래도 나는 연세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의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이 어느 과에 진학한가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외국민 전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제외국민 학생들이 나는 간판을 따기 위해서 나는 비인기 전공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몇 가지 케이스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라든가 또는 글로벌 신학과는 보통 학생들이 많이 버리니까 글로벌 인재라든가 또는 하스를 붙고 그리고 성균관대 간판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를 붙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연대를 갔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대 비상경을 붙고 서강대 성대 레벨의 경영학과 간판학과를 붙었을 때 나는 그래도 간판을 포기 못하겠어 하고 갔었던 게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학생들이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연대 이름에 끌려서 또는 고대 이름에 끌려서 또는 서강대 등등의 이름에 끌려서 학생들이 학과보다는 간판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경향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